워렌 버핏은 1971년부터 완벽한 공을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가가 폭등하면 그는 고객이 투자를 해달라고 맡긴 돈을 시장에서 회수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의 전략이 유용하지 못함을 알린다. 그리고 잘 모르는 전략을 쓰는 대신 아예 돈을 돌려준다. 2년 이상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투자를 하고자 한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한편으로 물러나 기다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터지면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약세 시장에 가장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월스트리트에서는 황급히 주식을 내놓기 시작하고 사업 전망에 근거한 투자 전략을 가진 워렌 버핏은 이둘 수 없을 만큼 좋은 공을 치기 위해 배틀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결국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핵심은 모두가 불이야 하는 소리에 놀라서 배에서 뛰어내릴 때 여러분은 자신이 세워놓은 전략을 믿고 흔들림 없이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또한 시장 전체가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환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 전망에 근거한 관점에서 침착하게 매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매수 기회가 올 때마다 참고 기다려라. 때는 반드시 오게 마련이다. 또 하나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공은 주식 시장이 낙관론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라 비관론에 휩싸여 있을 때 날아온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별 책은 주식왕 워렌버펫의 성공투자 바이블 주식투자 이렇게 하라입니다. 이 책은 앞에 1, 2부를 통해 제1부 워렌버펫의 기본투자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태결을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제2부 한 단계 발전된 워렌버펫의 투자 전략인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한 워렌버펫의 투자 방법을 각종 재무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 책의 재무지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무지표 항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산부채 자본의 개념이랑 어떻게 하면 이런 재무지표 항목을 쉽게 구할 수 있나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이 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바로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만약 재무지표 항목을 잘 모르시고 이거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은 이 부분을 보시고 책 속의 내용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산과 부채 자본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이 자본을 알아야 뒤에 있는 내용이 계속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워렌 버핏이 핀볼 게임기를 35달러에 사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핀볼 게임기를 이발소 앞에서 부채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이발소에 게임기 설치하는 대가로 이익의 20%를 주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첫날 수익이 10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35달러에 게임기를 샀잖아요. 이게 최초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발소에 게임기를 설치하는 대가로 이익의 20%를 줬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달러를 번 거는 수익이 된 거죠. 매출액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차대적표를 대차대적표를 진짜 간단하게 나타나보면 대차대적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같거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은 처음에 게임기를 산 35달러 그 다음에 10달러를 벌었는데 여기서 20%는 비용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8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총 자산은 43%가 되는 거고요. 부채는 돈을 빌린 게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납입 자본이 35달러가 되고 아까 전에 벌었던 8달러 번 게 있으니까 그게 유보수익으로 들어와서 총 자본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부채가 없으니까 43달러가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순수익을 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입이 출액인 10 거기서 20%를 준 비용 2달러 그 다음에 순수익은 8달러가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이 아래 세부 항목들이 많지만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거를 처음에 알아봤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디 가서 구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네이버 금융을 가시면 금융홈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검색을 해보시면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밑에 있는 종목 분석을 들어가시면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재무 분석을 다시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간략히 봤던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대표 현금 흐름표가 나오는데 현금 흐름표는 많이는 안 쓰이고 포괄손익계에서 단기 순이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재무상대표에서 자산이나 부채 항목을 구할 수가 있어요. 포괄손익계에서는 주당 순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재무상대표에서는 주당 순자산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간략히 보면 아까 말했듯이 매출액이 있고 각종 비용을 나열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업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도 자신들이 직접 구한 게 아니라 기업이 사업보고서라는 걸 내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당 순이익을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사업보고서를 간략하게 5개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기서 재무상태표를 클릭하면 자산이랑 각종 부채들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이랑 부채를 빼가지고 자본금을 또 계산을 하는 거죠. 자산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종목 분석에서 투자지표를 클릭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제가 주식관련 책 리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나온 대부분의 지표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 다음에 ROE 이게 자본이익률이죠. 앞으로 계속 이게 나올 거거든요. 단기 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눠가지고 ROE를 구하는 거거든요. 또 보시면 계속 얘기했던 주당순이익, EPS 그 다음에 주당순자산, BPS 그 다음에 퍼, 주가수익률이죠. PBR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5개년의 자료를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파악하는 데도 되게 좋거든요. 여기 추세 그래프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참조하면 좋으시고 제가 설명은 여기서는 안 될 테지만 컨센서스라는 항목을 가면 앞으로 한 3개년 정도의 EPS나 이런 예측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의 지표가 어떻게 될 거를 여러 증권회사에서 예측한 평균을 내가지고 또 계산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볼 수도 있고요. 이 책에서 보면은 10년치의 자료를 가지고 순이익 증가율이나 자본이익 성장률 같은 거를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네이버 자료실에서 전자공시라는 또 항목이 있거든요. 그 전자공시라는 항목을 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전자공시 또는 다트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공시 자료에 삼성전자를 넣고 정기공시를 클릭하고 클릭하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업보고서를 클릭하면 연단위의 사업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 연단위의 사업보고서를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나오고 여기에 재무상태표랑 연결손익계산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된 과거 자료도 다 볼 수가 있어요. 10년치는 충분히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상장했다면 여기서 보면은 아까 똑같죠. 수익, 여기서 매출원가, 비용을 빼서 단기순익이 나오고 주당이익을 다 여기서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제시를 하거든요. 기본 주당순이익 가격이 아까 네이버에서 본 거랑 다 똑같거든요. 연결재무제표도 있거든요. 연결재무제표는 자산부채 그런 거 다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 책에서 얘기하는 각종 지표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네이버나 아니면 다트에 가서 다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은 이게 기본 지식이고 바로 이제 책 안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오렌 버핏이 이런 투자 지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투자한 기업을 고르고 이 투자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2부 한 단계에 발전된 오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장기 투자 가치를 판단하라는 내용인데요. 오렌 버핏은 기업의 잠재 수익력을 확인함으로써 그는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복리 수익률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투자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전망을 예측할 수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은 장기적인 수익력을 가진 기업을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 수익의 근거에 투자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30은 계산기를 활용하라는 내용인데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우리는 그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독점력에 의해 수익을 내는 탁월한 기업인지 아니면 보통 실적밖에 낼 수 없는 필수 품형 기업인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주의 수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역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는 경영진이 수익이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자본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미래의 수익가치를 예상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고요. 30일 수익 발생 가능성을 살펴려야 해서는 워렌 버핏은 간단하게 재무제표 항목을 한번 훑어보고도 수년간 보고된 주당이익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가 지속적이지 않은가 수익이 상승세인가 아니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여기서는 10년 된 회사의 주당이익과 B회사의 주당이익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A회사인 경우가 당연히 주당이익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B회사는 들축낙축하잖아요.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미래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인 A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기업의 수익을 조사할 때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최소 7년에서 10년 동안 매해 거둬들인 주당이익을 모은 다음 그 흐름이 안정적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 투자 수익률을 구하라. 초기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 1979년 캐피털 시티즈의 주당 가격이 3.8달러였다고 합니다. 그의 주당이익이 0.46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초기 투자 수익률은 0.46 나누기 3.80에서 12.1%가 될 거라고 오랜 버펫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수 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지고 반대로 가격이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주당이익 성장률을 구하라. 장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얼마나 이익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주당이익을 늘리는 경영진의 능력이 주주의 부를 증가시켜주는 열쇠라고 합니다. 주당이익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은 유보 수익을 보다 높은 주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당이익이 증가한다면 시장에서 기업의 주가 역시 상승할 것이다. 이게 정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핵심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당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그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알아보는 빠른 방법은 10년 동안의 기업의 주당이익 성장률과 지난 5년 동안의 기업의 주당이익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장기와 단기의 연간 수익 성장률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만약 단기간의 주당 성장 이익률이 장기의 주당 성장률보다 높다면 점점 더 주당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주당이익이 쭉 나와 있고 주당이익 성장률을 여기서는 재무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위에 써놨는데 처음에 주당이익이 2.83이면 주당이익 성장률을 급하면 나중에 1980년도에 주당이익인 5.1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8 곱하기 x의 10승은 5.14 해서 x감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계산기가 없이도 계산기나 엑셀 함수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하면 이 회사는 10년간의 주당 복리익 성장률은 8%였고 5년간의 주당 복리익 성장률은 11.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점점 더 주당이익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34 회사체의 상대 가치를 산정하라. 또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신이 투자하는 것이 회사체를 투자할 때보다 얼마나 더 장점이 있나를 판단을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에 대한 기업의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주당이익을 채권의 수익률로 나누는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 투자 대상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간단한 게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채권 가격 곱하기 채권 수익률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채권의 가격은 이익을 채권 수익률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1979년에 캐피털시티즈에 투자한 주당이익이 0.47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국제 수익률은 10%로 나누면 0.47 나누기 0.1로 하면 주당 4.70달러의 상대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당 4.7달러를 하는 캐피털시티즈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과 수익률이 10%의 국제를 매입하는 것이 똑같은 수익률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 가치를 산정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캐피털시티즈가 주당 수익 성장이율이 21%였거든요. 과연 10%의 고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4.70달러의 국제와 수익률이 10%이고 주당이익 성장률이 거의 21%인 캐피털시티즈의 주식 중 어느 것이 더 수익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캐피털시티즈의 주식이 더 매력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워렌버핏은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당 성장 이익률이 높은 주식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거든요. 35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 재무제표 설명할 때 ROE라고 했던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이 주당 10달러이고 순이익이 주당 2.5달러였다면 워렌버핏은 그 회사가 25%의 자본 이익률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주의 자본은 아까 봤듯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이 총자산이 천만 달러이고 부채가 40만 달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은 60만 달러가 되고요. 기업이 법인세 후에 198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면 주주의 자본 이익률은 33%라고 합니다. 198만 달러 나누기 600만 달러에서 33%가 되는 거죠. 이것은 600만 달러의 자본이 33%의 수익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60만 달러에 대해 단지 48만 달러만 벌어들였다면 자본이익률이 8%라는 거죠. 그래서 이 A회사와 B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냐면 당연히 자본이익률이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평균보다 더 높은 자본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10년 이후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워렌버핏의 투자 목록에 올라있는 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워렌버핏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는 워렌버핏은 회사가 다음에 얼마나 벌어드릴 것인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그 기업이 10년 안에 얼마를 벌어드릴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다음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중요시하는 반면 워렌버핏은 복리가 마술을 부릴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워렌버핏의 투자의 핵심은 복리의 마술을 이용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에게 소비자 독점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주 자본에 대해 높은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중요한 이유다. 왜 그러냐면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예측이 가능하고 주주 자본에 대해 높은 수익을 내는 회사는 이익을 계속 좋은 곳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36은 연복리 투자 수익률을 예측하라. 워렌버핏은 투자할 때 10년 동안 그걸 보유하면 얼마의 복리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를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여러 기업을 서로 비교를 해서 투자 대상을 결정한다고 해요. 워렌버핏은 5년에서 10년 동안의 기업의 주당 가치를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산을 사용하기 위해 자기 자본 이익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차례차례로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10년 정도 후에 기업의 자본 가치가 얼마나 될지 계산한 후 주당 자본 가치와 10년 후의 자본 이익률 예측지를 곱해서 기업의 주당 미래 이익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주당 이익 예측지를 이용해서 그는 주식이 미래에 얼마나 거래될지를 계산하고 세 번째는 주식의 현재 가격을 이용해서 연복리 수익률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1996년에 워크셔 헤더웨이 주식을 3만 8천 달러에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향후 10년간 보유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1999년에 워크셔에서의 주당 자본 가치는 1만 9천 11달러였어요. 지난 32년 동안 연간 23%로 주당 자본 이익률이 성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가치를 예측한다면 아까 전에 했듯이 19,011 곱하기 1 플러스 0.23에 10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06년에 주당 자본 가치가 15만 680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연간 투자 수익률을 간단히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봤듯이 미래 가치가 15만 680달러고 현재 가치가 3만 8천 달러였기 때문에 이게 매입금액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만 8천 곱하기 X의 10승은 15만 680달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여기 보시면 3만 8천 곱하기 X의 10승은 15만 680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X를 구하면 1.1476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을 마이너스를 하면 14.76%가 연간 투자 수익률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32년간 해설회의 주식이 시장에서 주당 자본 가치 1,2배의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고 해요. 가격을 주당 자본 가치를 통해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의 시장 가격이 주당 자본 가치 1배인 15만 680달러이거나 주당 자본 가치 2배인 30만 1,360달러 사이에 거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15만 680달러에 매도하면 투자 수익률이 아까 개선한 14.72%가 될 테고 주당 지분 가치가 2배인 30만 1,360달러에 매도한다면 투자 수익률이 연 23%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39. 주가를 예측하라. 기업의 주당 이익의 연간 성장률을 이용하여 주식의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당 이익의 성장률을 이용하여 미래의 주당 이익을 예측한 뒤에 주식의 가격을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식의 미래의 가격, 매수 가격, 그리고 보유기간을 알 수 있다면 또 복리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피털 시티즈를 예를 들은데 1970년에서 1980년까지 10년 동안 지속적인 주당 이익의 증가를 보였다고 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주당 이익, 그런 후에 1990년에 캐피털 시티즈의 주식 가격의 범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사서 1990년대에 팔았다면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일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에 캐피털 시티즈의 미래의 주당 이익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해왔듯이 10년 동안 0.08달러에서 0.53달러로 연간 20%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1980년에서 90년까지 10년간의 주당 이익을 예측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0.53달러에 20%를 복리 수익률로 해서 10년을 하면 3.28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90년에 캐피털 시티즈의 주가 예측은 1970년에서 80년까지 가격대 수익 비율, 이게 펀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9배에서 25배 사이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낮은 배수인 9를 이용하면 3.28달러의 9배, 즉 29.52달러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980년에 주가가 약 5달러였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가치 5달러, 그리고 미래 가치는 29.52달러, 그리고 횟수의 10년을 하면 이것도 앞에 본 그 식을 통해서 구하면 19.4달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 워렌보피지 주식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나 봐요.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를 감안하여 캐피털 시티즈의 주식을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 산다면 10년 후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결정하고 워렌보피지은 그 투자안을 다른 투자안들과 비교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 수익률과도 비교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익률을 내는 기업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주의 수익을 증가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발행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증가해서 결국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만 보면 발행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이거를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보수익을 활용으로 경영진을 판단하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영자의 자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기업이 수익이 생겼을 경우 기업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업은 수익의 상당 부분은 수익을 내는 핵심 사업 설비를 대체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경영진이 제한적이지 않은 수익을 최대한 주주에게 수익이 도다 가도록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있거든요. 유보수익을 잘 활용하는 기업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또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최종 결정판 세 가지 성공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기업 가네트만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탐색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탐색작업에서 볼 게 뭐냐면 투자 적격이 될 수 있느냐를 우선 봐야 되거든요. 첫째,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비자 독점력 혹은 유명 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필수품과 원제자를 생산하는 기업인가 둘째, 여러분은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업구조가 단순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번째, 회사가 보수적이고도 합리적인 자산을 운용하여 최소한의 부채만을 가지고 있는가 네번째, 기업의 이익이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다섯번째, 자본을 전문 영역 내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잡다한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 안되고 전문 영역에만 투자를 집중한다는 거죠. 여섯번째, 자기 회사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는가 일곱번째, 경영진이 기업의 유보수익을 활용하여 주당이익, 즉 주주의 부를 지키는가 증가시켰는가 여덟번째, 자기 자본 이익률이 평균 이상인가 아홉번째, 기업이 물가가 상승할 때 가격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가 소비자 독점적인 기업인가 열번째, 공장과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엄청난 자본의 소모를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수익을 유보를 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이러한 적격 요인이 되는 요건을 만족을 하는 기업을 일단은 고르고요. 투자 적격의 범위에 맞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내는 기업을 골랐다면 이제 가격 분석을 하는 거죠. 가격 분석을 하는 것은 지금 간단히 표로도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 초기 투자 수익률과 국채와의 상대적 가치를 구합니다. 가네티의 경우 94년 주당이익이 3.20달러 국채 수익률이 7%로 나누면 상대 가치는 45.71달러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가네티의 주당이익 성장률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8.6%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의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하는 48.90달러의 국채를 살 것인가 아니면 초기 투자 수익률이 6.5%이지만 이자가 8.6%인 성장하는 가네티 채권성 주식을 살 것인가 이게 항상 처음에 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국채에 투자를 할 것인가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일단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이익률의 관점에서 보면 가네티의 주당 자본가치가 94년에 13.04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간 평균 20.4%의 자기 자본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고 그중 60%가량을 유보한다면 주당 자본가치는 연간 12.24%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봤던 공식에 따르면 2004년에 주당 자본가치가 41.37달러가 될 거라는 거죠. 10년 후에 2004년 주당 자본가치가 41.37달러고 여전히 20.4%의 자본이익률을 낸다면 주당이익은 여기에 곱하면 41.37 곱하기 20.4에서 8.44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간의 가격대 수익 비율에서 이게 퍼죠. 퍼가 낮은 15의 거래가 된다면 시장 가격은 8.44 곱하기 15 해가지고 126.60달러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1994년에서 2004년까지 배당예층치 총액인 23.86달러를 더하면 10년간의 세전 복리 수익률은 11.89%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과거 데이터가 아까 제가 안 보고 넘어갔는데 연도별로 이익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간 8.6%의 성장률을 구했다는 게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익률도 여기 나오거든요. 쭉 보면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했고 자본이익률도 20.4%였다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이제 연간 주당이익 성장률 수치를 이용한 투자 수익률 예측을 보겠습니다. 주당이익이 연간 8.6%의 성장률도 계속 증가하고 가네티가 수익의 40%만 배당으로 지급하면 이와 같은 표를 예측할 수 있는데 3.56에 0.4를 곱해서 배당금을 계속 구하고요. 이 수익은 계속 8.6%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56 곱하기 1.086을 해서 쭉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4년 가네티의 주당이익이 7.48달러로 예측할 수가 있고 그래서 퍼가 낮은 수치인 15로 하면 시장가격이 112.20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배당총액을 더하면 세전 수익이 133.39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워렌 버펫이 1994년에 주당 48.90달러를 주고 가네티 주익을 샀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면 낮은 배수를 곱했을 때 세전 연간 복리 수익률이 10.55% 높은 펄을 곱했다면 14.72%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1994년 여름과 가을에 워렌 버펫은 가네티 주식 685만 4천주를 주당 48.90달러에 약 3억 3,521만 6천달러어치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연간 8.6%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수익률이 6.5%인 가네티 주식을 구입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고 결국 10.55%에서 16.12%가 10년간 수익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가치를 예상한 다음에 10년치의 복리 수익률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투자를 할 때 지금 사면 이 주식이 얼마나 가격이 오를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워렌 버펫은 실질적인 수익률의 증가 아니면 자본이익률의 평균치 같은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한 다음에 구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복리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전제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10년 후에 그 수익 가치를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예측을 가능한 게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자질이 뛰어나고 윤리적이어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난 금액을 허투루 써버리는 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이 올 수 있게 투자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워렌 버펫은 합자 회사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개인으로는 끌어들릴 수 있는 자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자금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도약을 위해 인내심을 가져라. 워렌 버펫은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 즉 사업 전망에 근거한 엄격한 투자 전략을 이슬람 교도가 메카를 우러르듯 철저하게 존중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펫은 이 전략을 적용할 기회가 없을 때는 그저 물러서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특별한 전략인 사업 전망에 근거한 투자를 실행할 완벽한 기회를 포착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단 한 번도 배틀을 휘러지지 않고 때로는 1년 내지 2년 동안 기다리기만 하다가 소비자 독점력을 가진 멋진 기업이 큰 수익을 보장하는 환상적인 가격으로 홈플레이트 위로 가로질러 날라오면 워렌 버펫은 힘껏 공을 외화 쪽으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보통 투자를 야구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결국 주식투자 이렇게 하라를 리뷰를 마치게 되었고요. 제가 그 워렌 버펫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워렌 버펫이 쓴 책이 없어요. 워렌 버펫이 자기가 어떻게 투자했다는 책이 없고 주변에서 워렌 버펫을 봤던 사람들이 워렌 버펫의 투자 전략이 이런 식이라는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워렌 버펫의 진짜 투자 방법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머리 버펫이라는 워렌 버펫의 며느리가 몇십 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려준 그 비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새 주가가 대폭났고 반등이 좀 일어났고요. 정말 이런 순간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때가 되니까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겁도 나고 해서 진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펫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했을 것 같고요. 저도 소액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때 계속 사 모았거든요. 앞으로의 투자 수익이 되게 궁금하고요. 솔직히 워렌 버펫의 투자 방법이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꾸준하게 10년 이상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성공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세웠다면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언젠가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가 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의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널리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가지고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